치려고 하나? 따 따옴 형타 한 대 따옴 따옴 한 대 따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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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오려 따 따 야 CC 다 맞고 이겼어 레전드 그냥 한두 대만 치면 이기거든 근데 이거 재미는 진짜 1티어인데? 이거 유행하는 거 아니야? 따라하실 분 있으면 이렇게 가세요 톱날 정수 징수 구원의 대검 한 마스터 유저가 발견한 선제공격 치명타 베인 카운터 뭐냐고요? 카운터가 아닌 걸 부르는 게 더 빠름 카운터를 부르는 거보다 그냥 못 이기는 게 한 트럭이에요 탑 걸렸네 볼벨 상대로 선제공격 베인하면 안 될 거 같은데? 그건 좀 그렇네 그죠? 원래는 치속 들고 해야 되는데 이게 그죠? 그냥 한번 해봐 선공 베인 그냥 해봐 아 너도 겸치 다 먹었니? 에이 다 와 이거 왜 이렇게 길어? 오케이 쿨한데? 다 어어? 가버려? 에라이 볼벨 도랄링 하나 레전드 아니 볼리베어 템 레전드 아무것도 안 샀음 심지어 포션도 어? 포션 하나도 안 샀네? 에이 벌써 재밌다 아 아 아 재미없음 님들 근데 이거 Q 쿨타임 왜 이렇게 짧아요? Q쿨이 벌써 돈거야 이거? 아 CC맞으면 초기화돼요 그래? 아 나 몰랐어 볼리베어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행이다 아유 감사합니다 세당 세당 흠 일단 파밍 해보자 망귀를 해보자 그죠? 님들 그 전판 두판은 좀 잘 컸을 때 데이터였잖아 그죠? 뭐 컸을 때 데이터도 한번 보자고 과연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끝까지 망하는지 아니면 그래도 템 나오면 센지 그걸 한번 봐야겠다 뭐야 뭐야 또 왔어? 어 케인형 왔어? 허허허 와 다행이다 와 다행이다 왔다 아오 또 너야 아오 허허허 케인 또 너야 패인 아래쪽인데? 아 이게 맞아? 대박인데 좀 아쉽네 그죠? 얘들아 바텀도 지면 나 정말 슬플 것 같아 아 전멸이 있구나 그래그래 7대 딱 끝나서 될만했는데 그쵸? 설마 또 다이브야? 뭐야? 케인 없는데? 아니 혼자 뭐야? 이게 뭐임? 필색이 그냥 써버리네? 오리아나의 너가 희망이다 너가 잘해줘야 돼 부리지 너밖에 없어 아우 아픈거 보소 죽어 나쁘지 않아 이러면 나 정수 뜨잖아 적을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흠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이고 소녀가장 죽어버렸음 케인이 탑을 좀 무리해서 오는 거를 내가 제약골도 먹으면서 좀 과성장하는 그런 느낌은 안 될까? 그런 느낌으로는 좀 힘들까요? 진행이? 아 바텀 뛸걸 아깝다 아아아 아깝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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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? 죽었어 곧 민현이 죽여줬구나 볼베 근데 벨트인데 님들? 얘 뭐냐? 아니 벨트 볼베? 아니 장난해? 야 순간 깜짝 놀랐네 정수대인을 가며 보여 흠 사이사가 벌써 5대수구나 그래 그래 너도 사연이 있구나 가보자 가보자 좋은데 잡았니? 아니 사비 아이고 고빙이 조금 잡을만한데 근데 칫이 좋았고 제약골도 먹었다 그래도 제약되었습니다 블리비아 저쪽 딱 죽으라 몰랐지 이렇게 죽을지 오 좋은데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리신 그래도 좀 보여주는구나 슬로우 스타터구나 좋았다 똑같이 죽는구나 아리아 똑같은거에 두번을 당해 손해 좀 보자 자 케인 저기있죠 그냥 밀게요 지금 가도 늦어 어 어 어 아 흠 아리가 여기 또 오지 않을까 볼베가 오네 이제 나 이거 좀 애매한데 케인도 오는데 이거 좋은데 음 전혀 애매하지 않았어 좋았다 얘들아 케인이 안왔거든요 빠르게 먹고 도망갈만한데 이거 제발 두 케인 날뻔 케인이 이거 달렸으면 못먹는건데 아타물 계속 밀고 있네 좋았다 얘들아 이거 같이 할사람 나 좀 무섭긴 해 여기 있을거 같애 근데 그럴줄 알았지 하하하 하하 아 가보려 아니 이게 맞아 내가 와 다행이다 굿 좋았습니다 아 평타인데 실수했는데 큰일 날뻔했어 다 죽을뻔 케인한테 평타 나갔어야 되는데 아리한테 나가가지고 야 근데 볼베는 알았는데 케인까지 있냐 여기에 개무섭네 개무섭네 야 터링도 좋아 맛있는데 이번판도 사코 갑궁이 갈게요 대학오도 천원 근데 방템 빵개 신발도 쿨감시님 진짜 스치면 사망이다 이거 오 좋은데 이건 내려가는 무빙만 찍고 귀환하는거에요 어 케인 적있네 케인이 있을지도 모르니까라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좋았으니까 쭉 밀자고 오하 1100보여요 님들 개무섭 미쳤놨네 그냥 왓 뭐야 가버려 아니 스톰 뭐야 이거 그러지마라 다우 아 볼베킬 오히려 좋은가 갑부인 갑시다 케인이 먹는 것보단 낫긴 해 아니 그리고 CC기가 무슨 안 끊기냐 이거 뭐냐 강인함 하나도 없으니까 군중제어 지속시간 4.5초 장난해 아니 이게 뭔 소리여 원딜템중에 강인함 없나요 막템은 헤르메스 헤르메스만한게 없긴 한데 어 어허 상대도 근데 치진 못하네 치려고하나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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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타 한대 따운 다운 한대 따운 다운 따운 다운 가버려 이거지 너가 마무리해 오리아나야 이게 베인이지 이거 진짜 좋은가 아니 처음엔 그냥 재밌어서 했는데 이거 사실 진짜 좋은거 아니야 이 정도면 뭔가 뭔가 진짜 좋은거 같은 이거 템 뽑는게 맞는거 같은데 이게 한두 푼이 아니라서 아니 친구야 왜 나인 따 따 야 cc 다 맞고 이겼어 하하하하 레전드 그냥 한두 대만 치면 이기거든 이 맛이지 그죠 음 그래그래 어서오고 따 따 따 어 어 가버려 욕먹고 귀환합시다 야 맛있다 이 베인 누가 막을래 치명타 확률 100% 공격력 454 어 진 아닙니다 베인이에요 이거 진 아닙니다 그냥 은진과 구르기를 장착한 진인거야 한 대 한 대가 따 따 따 다음 따 어 가비 자 다음은 누구지 아우 오 리신 뭐야 레전드 그거 하려고 리신했구나 허허허허 버스인데 캐리 아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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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깨깨깨깨깨 좋아하세요 오리 하나 줍시다 아니 이거 진짜 좋은거 아니야 세판에서 세판 다 이기는거면 이거 진짜 좋을지도 음 그래그래 바로 세표 음 좋았다 얘들아 누가 안줬어 서폿 그래 서폿은 딴 애 줄 수 있지 저거요 저거요 저거요